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입니다 저희 골든차일드가 2018년도를 KCON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KCON JAPAN 그리고 6월에는 KCON 뉴욕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8월 11일, 8월 12일 LA KCON까지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은 KCON 뉴욕에서 동굴을 보여줬잖아요 아 맞아요 이번에 KCON 뉴욕을 위해서 제가 동굴을 열심히 준비했었는데요 많은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또 이번에 KCON LA를 위해서 저희 멤버들이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저는 오늘 LA 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위시리스트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LA 팬분들 앞에서 저희 렛미를 부르는 것만으로 동창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함께, 저희와 함께 렛미를 즐겨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기에 앞서 렛미를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겠다 3, 2, 1 남겨봐! 렛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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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이 하실 때는 모두가 저희의 골드니스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LA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골드니스가 되실 수 있을지 꼭 봐서 지켜봐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골드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렛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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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렛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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